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의 아이돌, 정치계의 아이돌 김영윤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가 새로 개설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의 스나이퍼인데요. 드디어 오늘 이준석 끝났습니다. 오늘 김영윤 소장이 아주 대대로 된 거에요. 피니시블로, 마지막 카운트 피니시블로를 날립니다. 학력 위조에 대한 거죠. 네, 결론은 박사님께서 아마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주실 건데 제가 설명이 오늘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없으면 알잖아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라도 말을 바꿔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10억 내기 받으면서 학력 위조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복합 전공이라고 하는데 그 복합 전공이라는 말이 아예 없잖아요. 본인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재명만큼 이 합삽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임기응변 그런 거에요. 그렇죠. 사실. 추가 연구 과정이라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복합 융합, 추가 연구 정도지, 생뚱맞은 과 두 개를 와서 얘는 1번 졸업, 나는 얘를 그냥 2번 부전공 정도로 난 졸업했어. 그래서 복합 전공이야. 그건 본인이 만든 말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결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하버드에서 받은 자료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 왔는데 지금 77페이지부터 중요한 게 나갑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샬라샬라 다 영어예요. 요약한 게 이거죠? 네, 저 위에 보면 퍼스트 이어 돼 있죠. 이게 뭐냐? 이코노미. 이코노미. 경제학의 1학년 때는 이콘, 그러니까 10A랑 10B를 필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된다. 그러나 이준석은 성적표에는 필수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2학년 때 경제학 수업을 최소 또 4, 5개로 이수해야 된다. 이게 또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에 필수는 1123 또는 1126이라는 남바가 주어졌는데 이준석의 성적표 어딜 봐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학년 때 필수 과목을 들어야지 이때 통과돼야지만 전공 선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배우겠다라고 선언을. 2학년 때 해면 안 돼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필수 과목 듣고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과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바드 같은 경우는 애가 와서 많은 부분에 열려 있다. 그래서 1학년 때 네가 경제학을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려면 1학년 때 그걸 들어야 된다. 듣고 그다음에 2학년 때 지정 필수 과목 듣고 그때 나는 전공을 선언하고 이제 교수님과 이제 내 학업에 대한 플랜을 쫙. 그리고 교수님과 1대1도 아니고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메인 교수님 하나.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지득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조교수 같은. 조교지. 조교 분들 5명이 이 학생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승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바드가. 빡세긴 빡세네. 빡세고 학사에 대한 철저하고 들어갈 때는 오히려 쉬워요. 나올 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은 들어갈 때 쉽고 변치를 하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나오는 거지. 그리고 4년만 다니고 학자금만 내면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일정. 그런데 이거는 좀 반대죠. 들어갈 때는 마음껏 들어와. 그 대신 어느 정도의 카트라인에 넘어서고 네가 열심히 하겠다는 게 통과가 됐을 때 승인하겠다. 나갈 때는 이제 식겁 잔치를 하죠. 못하면 아웃. 아예 학년도 오르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 김영윤 소장이 얘기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만. 그러면 결론을 조금 유추하면 졸업이 안 됐다니까. 1학년 때 저게 필수가 안 되면 전공 선언이 안 되고. 그러면 이코노믹 졸업은 이코노믹 전공은 아니라는 거가 밝혀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첫 페이지에서 이미 밝혀졌어요. 졸업은 아니라는 거 졸업도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또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경제학에 대해서는 나 복합 전공이야 나는 복수 전공이라 한 적 없어 하고 하게 돼서 자기가 이제 인정해버렸고 남은 게 컴쌌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인공은 또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학년 때 이걸 들어야 되는데 성적표 보니까 1학년 때 안 들었고.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들었죠. 그다음에 2학년 때 경제학 수업을 최소한 4, 5개 이수해야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2학년 때도 안 들었다. 네. 전공 선언의 필수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다. 조차 갖추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건 뭡니까? 네. 중요한 부분 발췌했는데요. 이게 44 크레딧. 44 학점. 네. 그런데 이제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무조건 11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면 11 과목에. 전공 필수라는 거죠. 하나당 4점을 준다고 쳐도 44 학점이 기본. 기본이죠. 그다음에 GPA가 뭐냐면 우리가. 성적표. 성적표. 2.8 이상. 그러니까 C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된다. 2.8 이상. 그거 아니면 다 아웃. 그러니까 학년도 오르지도 못해요. 이거는 빨리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죠. 이건 뭐 한국에도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뭐 햇빛이 반성. 네. 저희가 이제. 이게 뭐가 불어됐다는 겁니까? 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 굉장히 진술이 나옵니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은 이코노믹. 그러니까 아예 경제학 자체는 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하지를 않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으로 경제학 이코노믹을 했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의 경제학은 경제학 부분은 아예 참여가 안 된다고. 나스낫 파티스페이 참여가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았네요. 불어져.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경제학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어.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하버드에 대한 희망을 또 남겨놨는데 그거조차. 그런데 이거는 언제 온 공문입니까? 하버드에서. 며칠 전에 받은 건데. 며칠 전에 받은 건데. 아니 그런데 준석이 때는 또 됐다 이렇게 우기면. 아니에요. 지금 하버드 학칙 같은 경우는 기존 가졌던 거에서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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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쪼여가는 거지. 보태서 단단해져 가는 거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라고 승인이 되는 게 지금까지 없었고. 그때도 이준석이 단위는 2005년에서부터 2007년 그때도 경제학은 지금까지도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불어져 있어. 단 한 번도 경제학을 융합 과정이라든지 보태기라든지 메인이 아니라. 메인이 아니라 부수적인 느낌으로 경제학에 대해서는. 그건 딱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의 경우 딱 이거 뭐야. 딱 처음 두 개 찍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설명하는데 불어한다는 거잖아요. 경제학은 불어한다는 거니까. 이게 뭐 좋아하시는데 PDF 전체 파일의 페이지 78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제 경찰서에 제출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면 되고요. 그 전 페이지. 그 전 페이지. 지금 저는. 이건 뭡니까요. 이거는 B학점 이상 받아야지 경제학 같은 경우는 다음 승인 가능. B학점 이상.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겠죠. B학점 이상. 그러니까 C라든가 받으면 경제학으로 다음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끝났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빨리 빨리 우리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시험 통과가 이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것도 힘들다. 시험 통과가 안 되면 그 다음 스텝을 절대 밟을 수가 없고. 시험 통과에는 학부 졸업시험 통과라는 거죠. 졸업시험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학사 지도 교수 한 명. 지도 교수 한 명. 경제학 박사. 그러니까 이걸 한국 박사 취득한 전임 강사. 전임 강사. 다섯 명이 붙어서 너를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승인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두 승인을 여섯 명에게 승인을 받아야지 결정이 되는 거고. 경제학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사 관리가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졸업이 엄청 힘들고. 그래서 각 세계의 거의 수장들이 하바드 경제학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지금 4번을 다시 조금 정리하면 미시경제, 거시경제, 계량경제 시험을 다 통과해야지만. 전공했다라고 선언을 할 수, 전공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전공이나 그 전공, 졸업시험을 보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수감은.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는 대학원 같은 경우도 3.2인가 3.5가 넘지 않으면 논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선택하려는 논문을 선택하려는 이것도 나는 논문을 가겠어요라고 하려고 하면 3.5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학칙이 까다롭긴 한데. 아까 여기는 2.8 이상이라고 나왔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학칙이 다 다르긴 한데. 큰 틀은 경제학은 지금까지 300년 이상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허가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전공 선언 자체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미시경제, 거시경제, 계량경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교수 한 명.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임 강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통과했다고 우기면. 아니.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기록에 남아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학은 뒤로 땡겼다 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경제학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자체 안 했다는 거가 여기서 증명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컴퓨터는 됐느냐 이건데. 그렇죠. 컴퓨터는 됐느냐를 보면 이게 뒤에 이제 빠방 터지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크레딧이 44학점에서 56학점을 받아야 돼요. 여기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과목에서 14과목 정도 해야 되는 과정이고. 잠시만요. 제가 같이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1, 2, 3. 이 사각형 안에 수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두 과목을 들어야 되고. 컴퓨터 수학, 컴퓨터 로직, 알고리즘을 세 과목을 들어야 되고. 컴퓨터 시스템 과목 하나 들어야 되고. 컴퓨터 사이언스 중국 과목을 네 개를 다 듣고. 이게 2.8을 넘어야 되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공 선언. 전공 선언. 그런데 이준석이 그동안에 냈던 성적표. 성적표 보니까. 점수를 가렸더라도 본인이 수강한 과목이 있을 거죠. 과목 어디에도 제가 아까 손가락을 꼽았던 9개 과목이 없다. 9개 과목 하나하나 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이 9개는 필수. 필수인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더라도 지금 점수가 통과가 되냐. 개수도 맞지 않고. 개수가 안 맞지. 왜냐하면 1, 2학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한번 쫙 성적표 정리를 했을 때. 이본규 TV에서도 방송 나갔습니다. 성적표 정리했어요. 중국어 6개 듣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요? 라고 하겠어요? 라고 선언하기까지 필수한 과목이 1, 2학년 때 9과목이 없습니다. 끝났다. 1, 2학년 때 9과목을 들었어요. 전공 선언을 하려면 1, 2학년 때. 그리고 GPA를 2.8을 넘겨야 하고요. 이 다음 부분이. GPA는 넘겼다고 우길 수 있는데 과목이 들었느냐가 문제인데. GPA는 넘겼다고 우길 수 있어요. 아, 우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표를 지금 점수는 가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점수는 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수강한 거는 깠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빌미가 잡힌 건데. 그런데 이제 GPA가 문제가 아니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들었어요. 1학년 때 안 들었고 2학년 때도 안 들었다고. 그리고 1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한 63페이지에 보면요. 1, 2, 3번. 왼쪽 상단에 보면 저 세 가지가 학사의 조건입니다. 연구 계획서. 지도 교수 승인이 필수 있고요. 컴사 웹사이트. 이게 뭐냐면 연구 계획서는 업투데이트. 계속 학년이 올라가고 자기가 연구 계획서를 한 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받는 거예요. 업투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도 교수 승인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마지막 3번이 대박인 거예요. 네. 뭡니까? 지금 이 그동안에. 컴사이트. 웹사이트에 본인의 연구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준석은 연구 계획서가 없어요. 찾아봤어요. 그럼 몇 년 지나면 지우고 이런 게 없고. 아니에요. 그냥 계속 올라와 있는. 계속 불러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는 논문도 도서관을 확장하면. 도서관 엄청 많거든요.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하면 했지 없애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한 분께서 논문을 하셨던 거. 지도했던 논문은 아직 쫙 나오잖아요. 이번에 왜 에드워드 글로서 교수가 본인 지도 교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드워드 글로서. 지소이가 자기가 지도 교수라고 한 사람. 그분의 논문 쭉 검색에 처음부터 논문을 지도하셨던 거 풀로 다 나와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준석이랑 이름도 없고 이준석이 외쳤던 본인의 논문에 대한 검색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게 학사의 조건. 내가 선언하고 내가 컴사를 졸업했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단은 1번도 연구 계획서가 있지도 않고 2번은 본인이 입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3번도 없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코노믹 전공으로는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 안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로 입학을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코노믹하고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신청해서 할 수는 있나? 그래서 정리가 딱 그죠. 연구 분야가 겹치는 두 전공으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허락하고요. 이것조차도 굉장히 까다롭다.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연구 분야가 겹쳐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코노믹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는 얼뜻 봐서는 겹칠 것 같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통처럼 연구 계획서를 계속 업드 데이트해요. 연구 계획서가 들어와서 그게 승인이 나고 지도 교수가 승인이 나서 쉽게 얘기하면 연구 계획서를 냈어요. 나 이 학생 가르치래 해서 교수가 학생을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다 돼야지만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겹치는 분야. 겹치는 분야로 가능하다. 그리고 연결 그러니까 두 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두 개를 했잖아요. 겹치는 분야 컴사랑 겹치는 부분이 대충 뭐가 있을까 다른 게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거 연구 계획서도 두 개가 한꺼번에 가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졸업 논문 또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연구 계획서가 이준석의 이름으로 업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연구 계획서도 없고. 검사로도 없고. 검사로도 없고. 이코노믹도 없고. 네. 두 개 다 연구 계획서가 없다. 네. 그러면 졸업 논문은 두 학과에서 전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았다는, 허가 받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 계획서가 일단 있어야 되고 지도 교수. 지도 교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연구 계획서는 일단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컴사, 웹사이트인 컴사이트에도 없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그래 가면서도 인정 인정 다시 돌아가도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앞뒤 사방 사면초 가지고 다 맡겼죠. 거짓말이 이제 다 들통이 났죠. 다 들통이 났죠. 이제 단식해야 될 것밖에 안 남았네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싹.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갑니다. 여러분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버드는 졸업 시 전공은 한 개로 나간다. 그동안 복수 전공은 허위. 그동안 제출문서도 허위. 사문서 위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하버드의 2024년의 학칙. 그러니까 계속 정정이 되면서 탄탄해지는 학칙을 받았고 64페이지에 첫 줄에 초인트 컨센트레이션은 더블 메이저가 아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거는 지도 인정했어요. 방금 보셨고. 그건 지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더블 메이저가 아니다. 더블 메이저 아닌 거를 사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얘가 교묘하게 내가 언제 더블 메이저라고 했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지. 이렇게 우기했어요. 더블 메이저라고 제가 성적표를 공개를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네이버에도 아직까지 더블 메이저가 나옵니다. 경제학, 그다음에 컴퓨터학. 아직까지 네이버에 나오고 제가 이런 문서를 공공연하게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더블 메이저가 나오는데 지금 말은 김용윤 소장이 그걸 제기하니까 학력 위조가 제기가 되니까 이제는 말을 바꿔서 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오늘 들으신 대로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이코노믹에 허락을 안 해줍니다. 블록 그 자체도. 그런데 아직까지 메이저는 두 개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컴퓨터하고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이코노믹스가. 그런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버드에서는 전공에 하나밖에 안 나간다. 그다음에 이 복수 전공이라는 건 허위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제출 문서도 이런 제출 문서. 그러니까 이건 하버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다. 이런 얘기. 네. 그리고 졸업 시에도 전공이 하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전공했다는 말은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최근 방송에서 여의도 재건축 거기서 이제 라이브에서 학생증 보여주면서 본인이 하버드 졸업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졸업 학생증은요. 입학하면 주는 건데 무슨. 어학연수만 가도 아시죠? 어학연수만 가도. 그래요? 어학연수도. UCLA 어학연수 간 학생이. 아 그래. 그래. 그 학교. 그러니까 학교마다 학칙은 다르겠지만 학생증은 그 별로 어렵지 않다. 아니 그건 입학하면 주는 거니까. 졸업하고 졸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러니까요. 졸업증은 필요해요. 그런데 아 그럼 졸업이 지금 의심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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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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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페이지가. 저는 이 문서로는 사문서가 위조다. 자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첫 번째 순서대로는 이제 과목에 대한 해석을 막 했어요. 네. 그렇죠? 과목에 대한 해석하면서 어. 너는 중국어 상장만 하나 받고 뭐 했노?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스텝을 밟아오면서 어? 전공 과목 공부 안 했네? 네. 그러면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던 경제학도 공부 안 했네? 너 뭐 했어? 그랬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폴리티코 정치연구소 자문단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영입, 영입보다는 이제 궁금해서 오신 분 중에 하버드 졸업생이 또 오셨네요. 아. 네. 그래서 하버드 졸업생이 오셨고 80년도, 80년도 후반생이고 나이도 비슷하죠. 지금 입시 전문 컨설턴트인데. 입시 컨설턴트에. 본인의 졸업 할 때랑. 짤을 사줬어요? 아니 아니. 드러내진 않죠. 구분은 딱 정확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보여줬죠.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저희가 공부 엄청 많이 했잖아요. 줄줄줄줄 끄면서 했잖아요. 이거 하나도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해요? 밑에 두 칸만 보면 된다고. 밑에 두 칸이 뭐예요? 최종 GPA 가렸죠. 이러면서 삭제했습니다. 마지막. Satisfactory letter. 이거는. 이거 우리가 놓쳤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버드 4년 동안 C 마이너스 이상 받은 총 학점을 적은 칸이에요. 그런데 저거 지금 몇 점이에요? 17점이에요? 네. 아니 저거 A 말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의심스러운데. 말이 안 됐어요. 저걸 안 가렸다고요? 준석이가? 그러니까. 아니 왜 저걸 안 가렸을까? 그러니까 너무 급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 아니 GPA는 토탈 성적 평균인데 이거는 가리고. 네. 왜 저거를 안 가렸을까? 저건 중요시하게 안 벌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가렸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저는 미국에서 학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석사 대학원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부 졸업하려면. 그렇죠. 이제 마지막 위에 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버드대학 4년 동안 C 마이너스 이상 받은 총 학점을 적은 칸이랍니다. C 마이너스 이상. 그러니까 졸업 가능. A나 B나 졸업 가능. C 마이너스서부터는 하나라도 있으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전 페이지에 정리를 하면서 크레딧이 11과목 정도까지 듣고 크레딧.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학점을 계산해 봤을 때 11과목을 들으면 4점으로 계산하면 44점을 받아야 되는 거.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한 학년당 한 학년당 올 A를 받으면 44학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4학점을 1, 2, 3, 4학년 동안 받았다면 120점 넘는 학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00. 1700점 아니고 17.00. 그럼 졸업이 안 되는 건데, 저거는. 그래서 하버드. 우리 이제 제가 나온 조지 오싱턴 같은 경우는 1학년에서, 그러니까 대학원입니다. 작품은 제가 모르고.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Average가 GPA 평균이 B가 안 되면 그냥 킥아웃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2학년으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맞아요. 그냥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C를 받아도 되는데 C 이상 몇 개냐. 이게 중요한 모양이구나, 학부는. 그래서 졸업하려면 120점. 못해도 120점 정도, 100점, 120점 정도는 가야지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점에 가깝다. 그런데 17점이라는 건 적어도 너무 적은데, 그건 다른 거 아닌가, 저거. 아니요. 그래서 첫 마디가 오른쪽 하단 이것만 해석하면 졸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졸업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입학사정관이 얘기하는 데는. 그다음에. 이야, 이거 골 때리네요. 솔직히 CDF 받으면 나머지 학점에 대해서 아예 졸업하고는 도움이 안 되니까 신경도 안 쓴다. 그러더니 이제 한다는 말이. 이 코스패스트 있잖아요. 이것도 가리지 않은 거 보면 정말 한국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봤다. 개대주를 알았다. 네, 그러니까 가리려면 다 가렸었어요. 점수를. 점수를 다 가렸었어야 되는데 준서가 실수했네. 네,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졸업에 관련한 이런 걸 잘 모르나? 아니요. 졸업이 어떻게 말하자면 코스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몇 학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깠나?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지난주에 만났을 때 결론을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또 급한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나왔던 게 이준석, 어차피 4년 동안 장학금 받았겠다. 부모 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공제학원이나 다니고 중국어 배우고, 유일하게 그나마 하바드에서 인정받은 것은 중국어 상장 하나. 사이테이션, 상장 하나. 그다음에 이준석의 학력에 유일하게 받았다. 중국어 상장 하나가 결론이다. 이게 저희가 내린 결론이고. 폴리티코 연구소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그럼 졸업을 안 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이건 졸업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졸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바드가 잘못됐든지 이준석이 잘못됐든지 그 판단은 해보자. 그리고 이준석이 학력에서 유일하게 확인이 가능한 건, 저것만 봐도 확인이 유일하게 가능한 건 중국어 상장 하나다. 그다음에 지도 교수가 없었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냥 4년 동안 개판 치면서 하바드 미국 생활했다. 그다음에 공인 차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법, 공인 차원에서. 마이너스 3선이지만 어쨌든 10년 동안 정치 패널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아, 이거 정당 대표도 했고. 그렇죠. 청년 정치로서 정당 대표도 했고. 말씀대로 청년 정치의 대변인, 대변인.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의혹 제기가 왔으면 개인이 아니라 공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픈해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뭐로 오픈해야 됩니까? 17.00에 대해서, 졸업에 대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 우리의 결론은 17.00. 지는 졸업했다는 거 아니야, 지는. 그러니까 졸업장을, 아니, 뭐를 증명해야 되지? 성적표를 저게, 성적표가 졸업 안 한 성적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가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아프스튜어 공증 받은 서류로 성적 확인서 정리. 그거 하나만 열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폴리티코 연구소의 결론은 이준석은 졸업 안 했다. 네. 졸업을 못 한다. 이 점 쓰면 졸업할 수가 없다. 그럼 졸업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거 성적증명서 저렇게 내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서 다시 또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인 차원에서 이거는 성적증명서 오픈하라. 그것도 사문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조작이 가능한 사문서 말고 아포스튜어 공증, 하버드에서 직접 보낸 아포스튜어 공증 서류를 보내라. 한국 공증 말고. 한국 공증. 지금 한국 공증이잖아. 아까 그거는. 아니. 공증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프린트아웃 된 거예요. 본인이 프린트아웃 된 거. 그런데 본인이 프린트아웃 한 걸로도 졸업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적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조작을 하려면 제대로 조작을 하든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 페이지와 그 전 페이지는 더블 메이저가 없고 하버드 졸업 시에는 메이저는 하나다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올해 초 5월에 나는 복수 전공한 적 없다.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했던 것만 봐도 일단 조인트 컨센트레이션 되지도 않지만 그러면 이때까지 얘기했던 더블 메이저의 이 문서. 그건 아웃된 거고. 이거는 사문서 위조다. 그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된 거고. 야. 그런데 졸업을. 이게 중요한 게 졸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졸업을 안 했다고 결론을 내리신 거네. 이거는 전공 필수 과목조차 뭐 하지를 않았으니. 준석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식전법이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를 피해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단식도 하고 방탄 이거 쓰고 국회의원 빠찌 달고 당대표되고 단식하고 별지랄 다 하는 것처럼 법까지 바꾸고. 그렇죠. 준석이도 이 학력 위조가 나오니까 이거를 커버하려고 끝끝내 뭡니까 땡깡 부려서 금배치 달아야 되겠다. 이재명 전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노원에 나가면 난 자신이 없으니까 나 금배치 달아줘. 아니면 난 계속 땡깡 부릴 거야. 대구에 어디 주든가 비례대표 안전빵 주든가 둘 중에 하나 줘. 아니 그럼 나 신당 창당이고 뭐. 별 짓 다 할 거야. 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 짓 다 해야 돼. 이건가. 네. 그래서 결론은 퇴출이 답이다. 퇴출이 답이다. 네. 깔끔하게.